인구부를 만든다는 소식을 저는 조금 늦게 들었네요. 7월 11일 날 나왔는데 기사를 가만히 보고 아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원인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원인이 뻔한데 공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부를 만들면 장관이 있어야 되죠. 차관이 있어야 되죠. 장관 차관 비서들 있어야 되죠. 운전기사 있어야 되죠. 그다음 관련 국장이 있을 거죠. 실장이 있을 거죠. 얼마나 또 이런 공무원 수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물론 다른 조직에서 다 또 파견되어 봤겠지만 그래도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간접 비욕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구부 만들었으면 인구 늘어날 수 있으면 쌍수 들고 환영하겠죠. 인구부 만들었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 만들어서 인구가 어떻게 늘겠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들 인구가 왜 안 늡니까 일단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본인들이 양육하고 이렇게 할 만큼 괜찮은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문제가 힘든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을 다 여러분들 그린 벨트로 묶어 가지고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 주택난 취업난 그다음에 아이를 낳아 놓으면 공교육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컸고 부모가 어마어마하게 시생할 여러분들 과외비를 때려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교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나라 앞날이 뭐죠 칙칙하고 어두운데 본인이 볼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 갈 건지 취업난 주거난 사교육비 나라의 앞날 그게 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인구부를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할 겁니까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윤 대통령도 뭘 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도 뭐 이렇게 있는 동안에 폼 잡고 내가 뭐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의료사 때도 한 방 터뜨려 가지고 뭡니까 치적을 좀 쌓아야겠다 그런 욕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출생대응수석 이거야 만드는 거야 뭐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대통령실에 수석 저출산 수석 만든다 해가지고 해결될 사안이 아닌 뻔한 문제지 않습니까 주거비 부담이 높고 사교육비 부담이 높고 취업이 어렵고 나라 앞날이 칙칙하고 하다 못해 여러분들 선거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해 선거 자체가 무너진 나라에서 앞날이 무슨 그렇게 밝을 겁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국가가 국가 권력이 젊은 의사들 다루는 거고 의사들은 다 학을 뗐을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 뭡니까 앞날을 굉장히 깜깜하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토음이 되겠습니까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비서관 관직 하나 만드니까 뭐 감투 쓰는 사람은 좋겠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뭐든 잘해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맥을 착하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저출상의 어마어마의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인구부를 뭐 인구부1 인구부2 인구부3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때려 부어도 여러분들 A를 더 낳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나라 앞날이 이름도 컴컴한데 어떻게 A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이런 거 제가 볼 때도 문제는 너무나 뻔한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 하나까지 이런 뻔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로 사태 문제 이런 너무나 명확한데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구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이런 인구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들 뭐죠 공조직 만들고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 처리하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이게 오늘 문화일보의 사슬에 인구부 신설법 신속 처리하라 이런 게 나가지고 제가 기사를 때 추적하지만 그래도 아마 7월 초에 인구전략부 신설에 대한 기사는 제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룰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죠 말도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여당 야당이 합의해 가지고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는 법을 신속 처리하라 이런 게 나와 가지고 문화일보에 사슬 쓰는 사람들도 참 대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야가 인구부 시설법안이라도 신속히 처리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7월 무렵에 기사가 나왔네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정무장관 부활 조직이 하나 정부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또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기획하고 있는 것이 기획재정부하고 동급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 부총리급이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기획재정부하고 동급 정도의 부총리를 하나 만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기다가 또 정무장관 직제로 보게 되면 국무총리 산하의 정무장관실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관 자리 만드니까 또 장관 장관 또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참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비교적 이런 공조직에 대해서 지식이 갖고 있는 케이디아에 계셨던 박진 박사께서 인구전략기획부에 의문이 많다 이런 내용을 7월 11일 날 기고하셨네요 결국 예상 배정권을 가지는 모양입니다 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박진 박사는 케이디아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렇게 정부의 조직 운영 같은 걸 잘 아시는 분이죠 저출생 관련 예산의 배분 조정권이 현재의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구부로 이관됐다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좀 높게 평가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학기술부처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듬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도 5년 동안 대통령을 하고 계시니까 뭐라도 좀 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장을 맡으셨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일을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지임 때는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하겠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름대로 엑스포를 한 번 또 유치해가지고 좀 재미를 봐야겠다 그것도 다 실패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우리가 이기면 그러면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제대로 계획을 한 번 해보겠다 선거도 다 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면 한 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의료계획이라고 이름해가 나와가지고 액구전 여러분들 의료계만 두드리고 패고 지금 난장판이 된 상태에 수습을 못해가 끙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무슨 전략기획부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특정 부서가 생겨서 이러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사회적으로 대개혁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없으면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취업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해지지 않습니까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전국이 다 산지고 여러분들 그러지마 온 대이도시 주별마다 그린벨트를 묶어 나가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안치 않습니까 가정을 가지면 집을 가질 수가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째 그린벨트를 조금 푼다고 하면 덕달처럼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뭐 교육 입이 딱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관료들이 이렇게 교육계에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잘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한국교육 아무도 여러분 대변해 주고 이야기 안 하지만 16년째 대학 등록금을 여러분 다 동결해 놓은 겁니다 어디서 보니까 여러분들 무슨 강아지 여러분들 무슨 훈련비보다도 입학 등록금이 적도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해 놓으면 그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형적인 가격 통제지 않습니까 대학이 거의 여러분들 안으로 다 골마 터졌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이번에 의료계를 보건복지부와 다루는 방식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규제를 가지고 묶어놨겠습니까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가 여러분 천정부지고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처음 나는 날로 여러분 어려워질 겁니다 왜 조세 준조세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자동화하거나 핵심 여러분들 기능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밖으로 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거 문제는 더더욱 힘든 과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젊은 사람들 또 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나라의 앞날도 다 가늠해 볼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과대학생들 젊은 의사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적어볼 때는 외국으로 나갈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 길을 떠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이 많을 겁니다 전부가 다 예산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국 무슨 전략기획부를 100개 만들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구조적인 문제니까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계획을 할 의지가 없으면 해결될 사안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아주 냉정하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70년대나 80년대에 비해가 지금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다 선거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겁니다 젊은 사람들 알 거 아닙니까 바보 천치가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 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전략기획부를 만들어서 뭘 한다 저출산 대응수석을 만든다 폼은 잡아야 되니까 대통령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 배노사 출신들이나 판검사 출신이라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분들 하대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데 일단 법조문을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 털을 깨는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 변호사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진하고 있는 것 판검사 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 거죠 새로운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법조문이 있느냐 없냐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털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문제 초점을 맞춥시다 선거 문제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들이 없는데 할 만큼 했잖아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본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깝깝한 겁니다 한마디로 젊은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데 그걸 다 계산할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 결혼해 가지고 애기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밥값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 사회니까 밥값하는 사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의료 사태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한국 사회를 봤잖아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들 지난 4년간 여러분들 선거 문제 다루면서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사람을 본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아는 거니까 사람을 본 겁니다 다 그게 지난 5년간 사람을 다 본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최종 완결판이 이번에 의료 사태에 의사 집단을 여러분 대하는 보통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성과 태도와 이런 부분을 본 겁니다 아마 생각을 좀 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번에 보고 학을 뗐을 겁니다 저게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고 가진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저게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고 또 딴 집단을 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